아 진짜 제가 갈게요 오셔도 할만한 게 오실 때 그거 혹시 방패 배울 수 있으면 배워주세요 휴대용 한편 방패요? 휴대용 한편 킬이 안 돼서 이거 안 들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나갔다 들어와도 아마 그 어느 쪽이세요 지금 지금 서쪽 네임드 바로 앞에요 제가 가서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어? 지금 또 로딩이 안 걸렸다 하이파이 허허 여기서 죽으면 되나? 어그를 끌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 기다려 제가 제가 민준이 여기 봐 춤추고 계셔 잡아봐요 제가 나갔어요 흠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? 안 돼요? 네 안 돼요? 네 홀 이거 휴대용 안패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만들어 갖고 올게요 재료를 와 진짜 신기해 나 지금 어디로 가는가 아니 유리에도 왜 그런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꺼내주는 그런 옵션이 있던데 나분 다른 게임 잠시만요 잠시만요 슬픔 만들었다 포기를 해버리면 이거 아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무슨 소리야? 잠시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, 킬을 줘요. 킬이 둘 다 쿨다운이에요. 킬 스킬 이거 혹시 타지, 보이세요? 방패? 방패는... 보이는데... 어, 됐다. 어, 됐다. 하, 아니에요. 어, 아니에요? 올라오셨는데? 됐다, 빠졌다. 아잇! 아, 다시 봐. 잠시만요, 누가 이송도 몰랐어. 어디 계시지? 아, 여기 계시는구나. 잠시만요. 이거 풀다운되면 다시. 이거 제가 먼저 먹을게. 파탄 방패 다시 깔았거든요? 또 로디 다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네, 그럼 안 되시면 다시 하시죠. 아니면 빵이 저 뭐냐. 잠깐만요. 이 차에 꼈어. 움직이시다. 어, 올라오신, 올라오신 것 같은데? 아닌가? 에이, 다시 하셔요. 이거 그냥 생존 제가 먹은 거. 그거예요, 이거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생존, 저희 빵을 드시는 게 아니라. 왜요? 드시고서 이 점을 보내주세요. 아, 할 수 있을까요? 아, 이거 옵션이 너무 좋은데? 잘 먹겠습니다. 이 정도에도 안 되시려나? 안 될 것 같아요. 퇴문 먹어줘요? 네, 퇴문 먹어주세요. 대박이다. 아, 너무 슬프다. 이러면 제가 나쁜 사람 같은데? 아니에요.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. 오, 노란색 막 생긴다. 아, 템. 더 있는데. 더 있는데. 그리고, 저를 죽여서 나머지 거 다 가져가세요. 죽이라고요? 죽여요. 아, 슬프다. 죄송합니다. 약탈는데요? 네, 약탈는데요. 아, 여기 슬픈 결말. 이거 유비에 리포트를 해야겠다. 이산에 걸리면 개미죠, 리알. 괜찮아요. 제가 상자 3개 먹었어요, 그리고. 그러니까, 세이프하우스로 이동을 시켜주든가. 예전에는 세이프하우스로 이동을 시켜줬는데. 그러니까, 보통 다른 RPG, 뭐, 게임도 저런 데 끼면은. 그게 있는데. 그러니까, 어릅니다. 20분에 한 번, 30분에 한 번씩. 그렇잖아요. 참나, 뭐. 뭐, 참나. 좋은 데 쓰겠습니다. 좋은 데 써주세요. 허챠. 쓴 시원장. 그래서 박스 3개는 먹었어요. 오. 또 닌자마이크. 오. 맞지? 익스젤 때가 뭐 닌자마이크. 시원이? 저도 게임을 한 번 껐다 켜야겠는데요? 아니면 컴퓨터를 재부팅하든가. 아. 가타인형은 세요. 오. 오. 스테미나 1263. 타임 휴대당 50%. 좋다. 좋은데? 먼저 한판 돌리실래요? 응? 저 화장실 갔다 올라가 있는데. 아, 그래. 한판 쉴려고 그랬죠. 방송 보면서. 점심이나. 그러시네. 민자방아크가 나왔지만 기쁘지가 않아요. 너무 좋아. 안녕 화장실이랑 딸기 딱 돌려두고 다른 분들은 동호탕 보고 계세요 그래도 끝까지는 시간대는 아멘 아멘 아멘